편의점 앞에서 발견된 고양이 모니는 빈혈과 기관지염, 거대식 도중까지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. 일단 살을 먼저 찌워야 뭐든 할 수 있다는 처방을 받고 모니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. 이제 널 여기에 가둬놓고 어마어마하게 먹일 거야. 5.78을 다시 해보자. 5.78이야. 밑을 봐야 너? 뭐야 이거? 고양이가? 어이. 뭉쳐놨냐? 뭐가 그렇게 편하네? 식도가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. 식도가 안 보이는 거 같아. 그럼 식도가 지금 X-ray상에 모이다가 지금 안 보였다니? 네, 안 보였다니? 왜 방해하고 그래? 그만 방해해. 고양이들 종특이야 이거.